전세 사기 피해자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6월 기준 대전 전세 사기 피해 건수만 114건에 피해자가 300명을 넘었고 상당수가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개인이 빚을 내서 수십 채의 건물을 소유했지만 관리감독은 부실에 초래된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전세 사기 해결을 위해 실효성 없는 특별법을 개정하고 수사기관 등이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